아 이게 얘가 이름이 레이예요? 얘 유리요 유리 얘가 2월 8일생 파플레이드 머리카락 다 그거 해주려고요?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직선이라 사포질이 좀 쉽지 않은가요 머릿결이 벌써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다섯 개 이하로 줄여버려요 줄인 거예요 줄인 게 이미 줄였죠 진짜 머리 미쳤죠 탑플레이드 나온 애들 누구 캐릭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와 대박이다 팽이 탑플레이드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파츠가 유리구나 아 진짜? 네 거기 나오는 애들 파츠도 유리였어요 다른 캐릭터 이름도 유리였어요 네 맞아요 이거 아래에 지금 철신 박은 거 있으신가요? 네 박았어요 철신 박고 앞머리만 네 뒷머리는 손 안 댔고요 뒷머리는 아직이요 뒷머리도 진짜 딱 기본 뼈대만 여기 안 나오겠다 탑플레이드는 기다려도 냉동안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절대 안 나오죠 너무 재미있는 게 있는데 나는 재미는 있는데 그거 제대로 하면 되게 하주포에요 원래 dmd 계획에 한 거잖아요 그쵸 진성키틱 그나마 진성키틱 그렇게 잘 저거 한 거랑 하시죠 아 그냥 나는 인력키트랑 사주면 안 따라가겠다 이 짓을 못하겠다 저도 이 짓을 할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아 여기 와서 이렇게 됐어요 쌤 저는 대단한 게 한 번에 그렇게 여름일을 하신다는 게 저는 한 번에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아 제가 시간이 비는 걸 못 참아서 그래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과거의 잔해 최대한 사포즈를 줄여야 되는 내용이 진짜 옛날에는 갈공을 안 받기 위해서 일하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작업을 이것저것 깔아 놓고 그래야 돼요 이게 한 번 오메에베면 진짜 오메에베면 이게 시간 줄이기에 너무 효율적이다 보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원형 만들어 놓고 게임도 좀 하고 애니도 좀 보고 딴 짓도 하다가 그러다시 또 원형 만들고 이래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원형은 여러 개를 까야 하니까 그러니까요 원형 만들고 굽는 도랑은 다른 원형 만들고 예전에는 또 스컬프로 만들어야 되는데 스컬프도 만들고 오메에다 구워서 복제를 해갖고 사포즈를 날라갖고 근데 요즘 게임들은 얼마나 개판을 불렀습니다 실리콘 붓는 거가 또 원형 만들고 스컬피도 올려놓고 사포즈를 하고 시간 잘 가는데 퇴근은 없고 진짜 퇴근 없어요 아 각 잘못 잡았다 이렇게 잡아야 돼 다시 잡았다 일단 성공 만두 못한 게임들의 수능 일단 성공만두 못한 게임들의 수능